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MP45 범블비 버전 2.0 버전입니다. 일단 기존에 이 마스터피스 G1의 범블비의 모델명은 MP21번의 범블비가 따로 있었어요. G1 캐릭터들의 마스터피스답게 2.0, 3.0, 마스터피스 44, 옵티머스처럼 이렇게 버전이 다르게 나온 겁니다. 일단 변신 조형 시퀀스도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비클 모드의 차량 모양도 조금 더 작중이랑 비슷하게 바뀐 점. 이 조그만 크기의 박스, 이 조그만 크기의 제품이 무려 한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합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요. 일단 박스 크기는 되게 많이 작고요. 손바닥, 제가 손이 그렇게 많이 큰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조금 달라진 범블비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발이 걱정돼요. 이 발뒤꿈치가 조금 걱정되는데 그래도 비클은 되게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범블 버전 2.0, MP45 적혀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총을 쏘는 범블비, 다른 아트샷은 이렇게 비클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폭스바겐 마크도 들어가 있고요. 뒷면에는 이렇게 비클 모드 총 쏘는 것 그리고 이렇게 I love New York 작중에서 제가 딱 한 번 본 건데 이것도 이렇게 기믹으로 넣어줬네요. 이렇게 웃는 모습의 범블비와 그냥 무표정의 범블비 그 다음에 이렇게 스파이크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MP44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이런 누즈들 다 가리키는 것 같고 일단 박스 자체는 이렇게 MP21 기존의 범블비와 박스 크기가 동일합니다. 조형이 많이 바뀌었고 색감도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촬영 모드가 조금 더 이쁘고 귀여운데 이건 아예 그냥 귀엽게만 나왔네요. 일단 한 번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박스 테이핑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양쪽 다 지금 이중으로 테이핑이 되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한 번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문제만 있어 봐라 진짜. 이렇게 박스를 열어주시면 기존의 마스터피스 라인 똑같이 설명서랑 이렇게 귀여워 보이는 스티커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캐릭터 카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범블비 본체 그리고 스파이크 총 그리고 이런 총 쏘는 효과 빔 효과 같은 것도 있고 마스크 두 개랑 이렇게 아일러브 뉴욕 번호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박스 개봉만 했을 때 단차가 무지무지 합니다. 걱정이 되어 불안합니다. 일단 되게 작아요. 주먹보다도 작아요. 일단 제품을 이렇게 꺼내면 제품이 진짜 많이 작아요. 뭐 이렇게 곳곳에 단차도 보이고요. 이게 지금 그냥 변신 상태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이제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은 괜찮을지는 모르겠는데 단차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되게 동글동글 귀엽게 생겼고요. 이렇게 오토본 마크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데 조금 도색 까짐 있고요. 이런데 뭐 도려뭉침 같은 것도 좀 있고요. 이렇게 뒷창문 조금 기스랑 좀 도색이 덜 된 곳도 있고요. 아 뭐 뭐 본가 제품들이 뭐 이런 품질 관리가 그렇듯이 뭐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안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뒤에 이쪽에 뭐 오토본 마크를 가리는 이런 판때기가 들어가 있고요. 뭐 뒤에 뭐 후미등은 도색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클리어 창문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크기에 이런 품질 관리에 이런 도색이면 좀 가격이 저렴했어야 됐는데 전혀 가격이 저렴하지 않고 일단 뭐 이렇게 초기 발매 분위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걸 수도 있어요. 뭐 고정성도 별로 없어요. 좀만 뭐 하면 그냥 막 다 뽑아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일단 동봉되어 있는 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이에 홈파인 곳에 껴주실 수 있습니다. 뭐 쑥 들어가진 않고 그냥 겉에 이렇게 살짝 꽂으시는 용도로 쓰시면 되고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아요. 지금 상태로는 그 다음에 이렇게 I love you, New York 적혀있는 이 번호판은 이 앞쪽 범퍼 쪽에 이 홈파인 곳에 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귀엽게 가능합니다. 뭐 고정성이 별로 없어요. 조인트들이 그렇게 막 빡빡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귀엽게 I love you, New York 오토본 마크 되게 조그만 건데 인쇄 잘 해줬고요. 뭐 번호판은 살짝 도려 뭉침 같은 거 있고요. 이렇게 배면도 깔끔하게 잘 나왔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조그만 거를 억지로 우겨 넣으려고 크기도 작은데 너무 억지로 우겨 넣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팔이 되는 부분인데 아 이런 게 솔직히 오리지널 1.0 버전보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조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창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빼주시고 창문 살짝 빼주신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런 슬라이드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빼셔서 문 열림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앞에 사진처럼 이렇게 스파이크가 문을 잡고 있는 그런 연출을 내주실 수 있고요. 이 안쪽에 스파이크도 태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을 다 열어주시고 이렇게 스파이크를 안으로 넣어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에 천장을 닫아주시면 이제 안에 스파이크가 들어있는 이런 연출을 내주실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됐나 창문을 열어서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넣을 수는 있는데 조금 구겨서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좀 불편한 기믹을 넣어줄 필요가 있었나 좀 싶은 기믹이네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마스터피스 21번 범블비 오리지널 버전의 비클 조형이고요. 이게 오히려 단차도 없이 비클 모드는 진짜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차라리 비클 모드가 작중이라는 건 조금 다르다고 해도 오히려 이렇게 단차 없는 게 저는 더 깔끔하고 좋은데 일단 뭐 이런 귀여워진 이번에 범블비 버전 2.0 버전은 단차 투성이네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비클은 되게 많이 귀엽습니다. 오히려 뭐 색감도 좀 오렌지색이라고 하면 이번에 2.0 버전은 조금 레몬색, 조금 옐로우, 노란톤이 조금 더 강해졌고요. 이렇게 크기 차이는 조금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선스트리크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일단 크기가 아무래도 조금 큰 람보르기니 차량이다 보니까 단차 없고 조형 진짜 훌륭하고 안에 차곡차곡 접히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죠. 크기 차이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마스터피스 45 범블비 버전 2.0 버전의 변신 영상입니다. 일단 되게 안에 수납이 잘 되어 있는데 그 수납을 다 끌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변형 자체는 조금 재미는 있는데 뭐 이제 등판 같은 경우나 발바닥 같은 경우가 진짜 변형을 하다 만듯한 기분이 들어요. 뭐 어디 고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등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디 딱딱 맞아 떨어지는 조인트가 없기 때문에 조금 변형을 하다만 기분이 드는 그런 조형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여기 발 이렇게 양옆으로 이 조인트 껴져 있는 거 빼주실 거고요. 이렇게 양쪽에도 조그만 거 그 다음에 이쪽 올려 주실 거고 안에 있는 스파이크 옆으로 치워 주시고요.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다리 살짝 내려 주실게요.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 이제 여기 조인트 껴져 있어요. 이 조인트 빼주시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힌지들 들어가 있고요. 이런 거 주의해 주시면서 이 작은 유리창 클리어창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배면으로 나오는 오토본 마크가 보입니다. 그걸 이걸로 가려놨어요. 아 이렇게 일단 내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이어는 살짝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살짝 눌러 주시고 이제 이 부분 이 뒷 휀다 부분을 올려 주실 거예요. 이 양옆의 부품까지 이 배면 빼고 여기 슬라이드 보이시죠? 이 슬라이드 이용해서 위로 올려 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 주신 다음에 이 팔 부분 이 덮개 부분 이상한 거 오픈카도 아닌 이 덮개 부분 이 팔 부분을 바깥으로 빼 주실 거고 이 등판 여기 휀다 부분은 뒤로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빼 주시면 되고요. 긁히는데 조심하시면서 보시면서 해주셔야 돼요. 타이어 살짝 이렇게 올려 주시고요. 이 앞에 유리창 배면 부위를 쭉 앞으로 빼 주시고 팔 여기 조인트 빼 주시면서 옆으로 벌려 주십니다. 쭉 펴 주시고 그 다음에 타이어 이거 아까 살짝 접은 거 이 조인트 힌지 이용해서 안으로 넣어 주실 거예요. 이 넣어 주시기 전에 이 안에 귀여운 범블빛 얼굴 이렇게 빼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타이어를 집어 넣으실 건데 살짝 힌지들 살짝 이런 탄성들 이용하시면서 안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팔 만세하시고 안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안쪽에서 고정이 되는 그 딱 고정이 되는 부위 딱 소리 나면서 고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고정해 주신 다음에 이 앞에 배면 부위 유리창 맞춰서 다시 좀 살짝 올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 옆으로 내려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이 부분들 올려 주시고 허리를 한 바퀴 돌려 주실 거예요. 이렇게 돌려 주신 다음에 이 부분 접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접어 주실 수 있는데 슬라이드 여기 슬라이드 최고로 올려 주신 상태에서 접어 주시면서 이 힌지 부분 그쪽 안쪽으로 이 대각선에 맞게끔 집어 넣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넣어 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부분 아까 뒤 범퍼 부분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 넣어 주시고요. 여기 힌지 빼 주시면서 위로 올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올려 주실 때 이 부분 이 동그란 부분 이렇게 한 번 더 내려 주시고요. 여기 빼 주시고 접어 주시고 여기 동그란 거 한 번 더 위로 돌려 주실게요. 그 다음에 이 동그랗게 튀어나온 이 부품 부분이 여기 이제 안쪽으로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방향 봐 주시면서 접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 여기는 한 번 더 접어 주시고 안으로 좀 넣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덮었던 부분 이렇게 덮어 주시고 등이 이게 끝이에요. 등이 뭐 고정되는 부위가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차곡차곡 접어 놓기만 했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변형 조형입니다. 불쌍해요.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다리 한 번 살짝 내려 주시고 이렇게 돌려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핸다 부분 이렇게 빼 주셔서 살짝 돌려 놔 주시고 여기 안에 힌지 이 힌지만 이용하셔가지고 안쪽으로 접어 주실게요. 이렇게 접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에 넣을 수 있게 넣어 주신 다음에 이 바퀴 부분 여기 아까 뺐던 부분 이렇게 앞으로 올 수 있게 도색 긁힘 조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넣어 주시고 이제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보시면은 슬라이드가 돼 있어요. 이 슬라이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남는 부분 어깨 안으로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넣어 주시고 뒤에는 접어 주시고 이 윗 유리창 쪽은 이렇게 바깥으로 접어 주신 다음에 여기 부분 열어 주시고요. 이렇게 안에 힌지들 이용해서 당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릎 부분 이렇게 내려서 덮어 주시고 이렇게 반 바퀴 돌려 주시고 닫아주면 이렇게 다리가 완성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내려 주시고 돌려 주시고 여기 바퀴 쪽 이 핸다 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힌지만 이용해서 이렇게 접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핸더 부분 이 바퀴 안쪽으로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유리창 쪽 슬라이드 한번 해 주시고 내려 주시고 덮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빼 주시고 펴 주시고요. 이렇게 내려서 고정 시켜 주시고 반 바퀴 돌리시고 닫아 주시면 이렇게 다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이렇게 올려 주시고요. 이렇게 올려 주시고 여기 아까 덮었던 부분 이렇게 접어서 팔 뒤꿈치 쪽으로 넣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MP45 범블비 버전 2.0 버전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로봇 모드 역시 당연히 작고요. 우려했던 거가 현실로 다가 왔습니다. 이 발이 진짜 안 어울려요. 발이 조용히 안 맞게 뭐 이런 데는 다 조그맣고 이런데 앞에서 보면 그나마 괜찮아요. 앞에서 보면 괜찮은데 옆에서 보시면 뭔가 발이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일단 제품 자체는 잘 나왔어요. 잘 나온 것 같은데 튼튼하고 도색도 은근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이 발 왕발이랑 이 등짐이 진짜 좀 이상합니다. 발도 조금 어색하고요. 그리고 등짐도 고정되는 부위가 없어서 뭐 이거는 옆에서만 아니면 봐줄만 한데 좀 손맛이 없어요. 좀 손맛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발이 너무 이상하네요. 오히려 오리지널 버전 1.0 버전의 오리지널 제품이 발은 조금 더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다리도 좀 길어져 보이고요. 작중이랑은 오히려 이게 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제품입니다. 이제 MP44 옵티머스처럼 3.0 버전에 한 30만원, 40만원 돼야 조금 더 멋있는 조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품은 딱히 만족하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 상태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 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트 손바닥에 펴주신 상태로 넣어주시고 닫아주시면 안에 홈이 조금씩 생기는 그런 구조인데 이렇게 해서 고정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총이 귀엽네요. 그리고 그 앞에 이거 빔 껴주시면 이렇게 뭐 총 쏘는 듯한 뭐 이런 효과도 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효과를 내실 수 있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얼굴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앞면 빼주시고 이렇게 살짝 웃고 있는 듯한 마스크를 껴주시면 이렇게 바보같이 웃고 있는 범블비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 얼굴 조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음에 드네요. 1.0 버전보단 그래서 뭐 이렇게 얼굴 조형 바꾸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파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스파이크의 관절들이 MP44 스파이크는 진짜 허벌이었는데 좀만 뭐하면 막 팔도 떨어지고 이랬는데 오히려 이 범블비에 들어있는 스파이크는 관절들이 조금 더 짱짱하고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허리도 가동이 될 것 같이 생겼고요. 얼굴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얼굴은 제대로 안 그려져 있지만 일단 스파이크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얼굴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웃고 있는 듯한 얼굴이랑 다른 얼굴이랑 일단 로봇 모드는 말씀드렸듯이 잘 나온 것 같긴 한데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등진 부분 고정하는 부위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덜렁거리는 거랑 물론 제가 변신을 잘못 시켰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 마음에 안 드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 발이 지금 화면에서는 그나마 좀 귀엽고 앙증맞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왕발이에요. 왕발. 이상하진 않은데 어색해요. 그냥 왕발. 왕발 범블비 같은 느낌이고요. 일단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들어서 180도 볼관절이기 때문에 들어지고요. 뒤로는 살짝 빼서 이렇게 완전 젖혀지고요. 앞으로는 이 정도 이 뒤에 목부분이 부품이 움직이기 때문에 목 가동은 조금 자유로운 편입니다. 양옆으로는 조금 힘드네요. 그리고 어깨는 360도 돌아가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서 또 이렇게 좀 빼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빼서 총을 모아서 쏘는 듯한 그런 자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깨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이쪽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팔뚝에서도 그 다음에 팔꿈치 이 정도 접히고요. 뒤로는 뒤로는 안 접히네요. 뒤로는 안 접히고 손가락은 전지가동 아니고요. 당연히 벙어리 손이고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 앞뒤 양옆 다 안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팔뚝으로 인해서 360도 돌아가고요. 허리는 이제 변형기위기 때문에 360도 원래 돌아가는 구조인데 이렇게 부품이 걸리기 때문에 안 돌아가고요. 여기서 좀 마음에 드는 점이 이 고관절 고관절 가동이 이런 식으로 아예 부품 자체가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앞으로 뻗을 때는 조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좀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들어주시고 발 일직선으로 펴주실 수 있고요. 대신에 뒤로는 안 돌아갑니다. 뒤로는 이 정도.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접히고요. 무릎은 많이 접히네요. 거의 완전히 접힙니다. 이런 부품들만 없으면. 그 다음에 발목은 앞뒤로 이 정도. 바깥쪽으로는 안 움직이고 발목 안쪽으로 이 정도 접힙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은 없는 애니까. 그 다음에 고관절 부위에서 이 정도 움직입니다. 360도 돌아가지는 않아요. 이 무릎 부분들도 이렇게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쭉쭉 돌아가고 엄청난 포징을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앙증맞고 귀여운 정도의 포징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약들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MP44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MP36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MP21 범블비 1.0 버전 제품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일단 1.0 버전은 이런 배 딱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뚱뚱하게 나왔고 다리도 조금 짧게 나왔는데 이런 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깔끔하게 오히려 더 잘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2.0 버전은 이제 왕발이 되어버렸고요. 뭐 이런 것만 아니면 이런 등짐만 아니면 2.0 버전이 나쁘게 나온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색감도 오렌지색 그리고 오히려 이런 노란색 계열도 잘 뽑아줬고요. 도색도. 이렇게 다리도 조금 길어졌고요. 오히려 조형 자체는 조금 더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총평은 뭐 잘 나오긴 했지만 조금 아쉬운 제품. 이런 발 조형이나 등짐 조형이 조금 많이 아쉬운 제품이고요. 일단 이 크기에 이 가격은 조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조형이 진짜 엄청 간지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범블비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뭐 얼굴 조형이나 이런 뭐 몸통 이런 거 진짜 범블비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버전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높아지네요. 이 가격이면 마스터피스 선스티리커를 사실 수 있습니다. 차라리 마스터피스 선스티리커를 구매하시는 게 손맛에는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이런 조형적인 면에서나 그래도 일단 귀엽게 정말 잘 나오고 뭐 작중에서랑 비슷한 모습으로 잘 나와줘서 좋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마스터피스 45 범블비 버전 2.0 버전의 리뷰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